안녕하세요.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2월 13일 정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말은 일단 믿지 않는 게 더 안전합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말로 들통이 납니다. 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말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든가 또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가 되어버릴 때가 태반입니다. 최근에도 좋은 예가 있었죠. 바로 집사 사칭 논란인데 크리스찬 투데이의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집사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맞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한 시간 후에 다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집사 임명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했죠. 집사는 맞는데 정식 집사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집사는 맞다. 라고 했다가 정식 집사는 아닙니다. 결국 이 말 자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라는 평가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또 비슷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북 칠곡에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11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3저호황 즉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를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 다만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대체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발언과 대체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아주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11월 28일 광주 5.18 묘역을 방문해서 바닥에 깔린 전두환 비석을 직접 밟고 서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그런 아주 증오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 이재명 대체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180도 다른 이런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또 변명하듯이 이재명 후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2일 기자들 앞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있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사회가 불합리함에 빠져든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가 흑백 논리, 진영 논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게 100% 다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삼저호황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름 능력 있는 관료를 선별해서 맡긴 덕분에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다. 작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했는데 그 중 일부만 떼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랑 뭐가 다르죠? 아니 윤석열 후보도 공과를 얘기했습니다. 구제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능한 경제 관료를 잘 뽑아서 믿고 맡긴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 윤석열의 발언과 지금 오늘의 이재명의 발언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아주 연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전두환 찬양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두환의 공이라니 비석 밟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전두환 찬양도 내로남불 그래서 기회 이성의 화신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삶의 일관성이라는 게 없어요. 매번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잖아요.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오직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무한한 권력욕만 있을 뿐 이분 무서워요. 그건 그렇고 윤석열의 발언을 비난하던 성난, 정의의 목소리들은 다 어디 가셨어? 그때처럼 한바탕 난리를 쳐야 맞는 것 아냐? 5.18 정신도 이재명 앞에서는 휴지조각 경제만 잘하면 쿠데타도 용서되고 내란도 용서되고 학살도 용서되나? 그 드높은 5.18 정신 선양의 귀결이 고작 전두환 찬양이냐 이두환 대통령 만세를 불러라 이재명을 이두환으로 부르고 있네요. 물론 이분의 전두환 평가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는 안 합니다. 독재자 맞고 권력 찬탈이 있었다 할지라도 5.18 유혈 진압을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나간 평가죠. 어쨌든 제가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전두환 발언을 두고도 이렇게 내로남불식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여기서는 이 발언 저기서는 저 발언 쉽게 자신의 입장을 바꿔버려서 도대체가 이재명의 진실은 뭐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인데 진중관 전 교수의 다른 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철학? 그런 거 없습니다. 입으로는 친일파가 득세한 더러운 역사 어쩌고 하면서 요란하게 외쳤지만 실제로 하는 일을 보세요. 결국 이승만 평가 박정희 존경 전두환 잔양이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라인이야말로 민주당에서 더러운 친일의 계보라 선전에 오던 거 아닌가요? 그 자체가 왜곡된 역사관입니다. 이승만 내각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했고 민주당이야말로 친일, 지주들의 당이었지요. 이 사람들,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들 아닙니까? 그때 토지개혁 안 됐으면 6.25 때 나라가 북한에 넘어갔을 겁니다. 그럼 이제라도 제 역사관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저러다 바로 주사파 논리를 펴니다. 하나만한 종전선언에 반대하면 친일파래요. 그럼 바이든도 친일파겠네요. 북경 올림픽 보이콧하고 새로 대북 제재를 해서 종전선언에 초를 쳤으니 이분이 언젠가 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지요. 80년대 해방 전우사의 인식에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거기 따르면 소련은 해방군이었고요. 미 제국주의에 점령당한 남한과 소련의 손으로 해방된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정말 그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저러다가도 미국의 사람 보내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자신의 뜻이라고 전달합니다. 그럼 이게 그의 생각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또 북한의 핵무기는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북한 정권을 변호합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 생각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카멜레온의 상수가 생존이듯이 이재명의 상수는 이해관계입니다. 득표에 도움이 되면 무슨 말이라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자신의 철학이라는 게 결국 아무것도 없다. 이게 자신의 이익이 되느냐,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무슨 말이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이라는 인간이다. 지금 이걸 강조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전두환 비석을 밟으니 정말로 전두환을 싫어하는 줄 알았지요. 사실 내가 민주당 후보라 입으로는 전두환이 싫다고 얘기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분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고향인 TK에서 표 좀 얻어보려고 거기에는 슬쩍 자기 변명이 깔려 있습니다. 즉, 전두환의 도덕성을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TK에서도 전두환이 도덕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꼭 누구를 닮았죠? 네, 바로 이재명 후보 자신입니다. 나도 전두환처럼 경제는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민주당 후보가 이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일이죠. 심상정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냐? 라고 물은 건 그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같은 기회이성의 화신에게 이념이나 사상이니 정책이니 그런 거 없습니다. 보세요. 정책도 자기가 들고 나온 것들 다 뒤집었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애드립으로 내세우는 공약들은 대부분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주장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엔 아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롤 모델까지 받아들인 거죠.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 일찍 이런 분이 또 계셨던가요? 그가 가진 것은 오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닥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려는 무한한 권력 의지일 뿐 그래서 위인전, 문화동원에서 자신의 입지전으로 선거를 치리려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정체성, 진보적 가치 지향 뭐 이런 거 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진중관 교수의 이런 지적대로 정말 이재명 후보 보면 볼수록 더 섬뜩한 기분만 더 느끼게 하는 이런 후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